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우리는 흔히 프랑스의 입시 문제를 화제로 삼곤 합니다 뭐 대단한 문제들이 나오죠 어떻게 답안지를 쓰는지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프랑스가 괜히 선진국이 아니라는 말도 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프랑스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그런 걸 배운다는 뜻이죠 교육 자체가 우리와 다른 겁니다 어제도 제가 오픈 유멘트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봉준을 읽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읽게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안보가 왔다 짝퉁 안보는 가라 안 안보이는 안보도 가라 보이는 안보가 왔다 진짜 사나이로 감동할 2014년 가장 담대한 책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안보기의 슈퍼스타 김종대 정욱식 국민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합니다 21세기 평화세대가 선택한 최첨단 안보 교양사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책의 가격은 얼마에 형성되어 있죠? 13,700원 전국사점과 온라인사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서해문집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김준혁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조 변호사님 오늘은 전봉준 변호사를 하시나요? 그럼요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수은 최재호 선생님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역사에서 동학이 가장 위대한 사상이다 저는 전 세계에서도 동학이 가장 위대한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 정도의 힘이 있었으면 이게 또 많이 달라졌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미국같이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까 지금 나사에서 2050년에 한국이 전 세계 초강대국 1위가 된다라고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정치인들만 좀 제대로 뽑으면 아십 년은 땡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말이죠 근본적으로 책을 읽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전봉준과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읽는 그리고 그런 것을 가리키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나라가 제대로 되는 것이죠 지금 학생들 말이죠 거의 뭐 안 가르치죠 지금 학생들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저희 대학 학생들 저희 학교는 그래도 굉장히 진보대학이라고 소문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뭐 학생들 이렇게 몇몇 보게 되면 개인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학생들한테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영화 한 편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우리 학교라고 2006년도에 부산영화제에서 나왔던 영화인데 제일 조총련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학생들이 끝없이 통일을 이야기하고 또 평등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걸 느꼈죠 어찌 보면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죠 다들 완전히 쓰러졌죠 그렇죠 쓰러지면서 이렇게 해외에서도 교포들이 이렇게 조국과 통일을 찾는데 우리는 지금 과연 우리가 남북 간의 화해나 통일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삐라 날리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보여주고 또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들이 저는 교육 현장에서 많이 있어야만이 중건하게 때도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봅니다 자 하여튼 오늘 전봉준 이야기를 또 해야 되니까 전봉준 이 책에서 정말 재미난 것은 전봉준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 본인의 신령함 굉장히 자기가 신비로운 사람이다 자기는 총알 같은 거 맞지도 않는다 그런 거 맞아도 죽지도 않는다 일종의 이미지 메이킹까지 그렇죠 극심하게 이야기하면 사기죠 이거는 한편으로는 혹세붐이 나는 거지 그런데 이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전봉준도 저는 전봉준 그런 거 전혀 안 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희화 선생님이 그런 걸 다 찾아냈더라고요 찾아내가지고 전봉준이 이제 자기 최측근들이죠 최측근들하고 짜고서 이 측근들이 이제 공포를 쏘는 거죠 총을 전봉준에다 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포를 딱 쏘고 나면 전봉준이 미리 총알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총알을 잡아서 쫙 뿌리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잡은 거야 총알을 그게 막 사람들 막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총알도 피하고 총알도 막 날라오는 총알 막 이렇게 잡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잡기도 하고 맞아도 죽지도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 나를 따르면 다 되는 거다 이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막 대단했겠습니까 열광했겠네요 거기다가 뒤에다 등에다가 궁글을을 궁궁을을 그게 이제 동화계의 주문이거든요 그걸 등에다 붙이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다 등에다 그걸 붙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열두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내 몸에 천주를 모시고 있으면 조화가 정해져 있으니 영원히 잊지 않고 만사가 이루어진다 이 시비자 이제 주문 계속 외우면서 이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로 모으기 위한 일종의 그 정신집중 같은 거죠 일종의 그래서 물론 그건 이제 종교인들이 많이 써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헌금 내고 뭐 다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당시 전봉준은 혁명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이제 쓴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동화계에 대해서 우리가 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그 전주성 점령하고 나서 우리가 전주화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주화약을 맺을 때 그 이제 노비제도 다 없애는 것들 막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세계적으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룬 것이 볼셰비키 혁명이에요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에서 나타난 건데 러시아에서 그런데 이미 1894년에 동화학을 통해서 평등사회를 이루려고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주화약 이야기를 그냥 나온 김에 바로 하도록 하죠 당시 동화학군이 전주성을 이제 점령을 했어요 하고 나서 중앙에서 군대가 내려옵니다 물론 이제 그 전부터 내려왔는데 홍계훈이라고 옛날 민왕우 이렇게 장원으로 도망갈 때 엎고서 도망간 장본인이었거든요 홍계훈이 홍계훈이 그 이후에 이제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원수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을미사변 때 이제 민왕우를 지키려고 하다가 죽죠 그런 측면에서 홍계훈이 굉장히 대단한 영웅인 것처럼 막 나와요 그런데 홍계훈이 뭐 인간적으로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긴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 이 구군 시절에 옛날 군대 90군대 시절에 홍계훈이 당시 장교들이나 백성 하급 군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꽤 신망을 얻었던 사람이었고 본인이 이제 뭐 형님 기질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월급 받아가지고 술도 잘 사주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상당히 대우도 받고 그런 측면에서 민왕우를 이제 데리고 나갈 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내 사촌 여동생이다 빨리 나가십시오 형님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나갔거든요 어쨌든 홍계훈이 그런 정도로 사람이 당시엔 괜찮았는데 이미 이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나서는 변한 거죠 변해가지고 이 인간이 뭐 요즘 표현으로 치자면 싸가지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당시에 동학군을 갖다가 이제 본인이 완전히 괴멸시키겠다 이러고 이제 호언장담을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거 아니거든 이 사람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무기도 중요하지만 정신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기까지의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막 깃발 꽂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뛰어난 정신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첨단 무기 앞에서는 또 안 되는 것이 전쟁이기도 하고 근데 뭐 당시에 그 관군들이 딱 와서 보니까 이건 뭐 너무 의기충천해 있고 목숨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죠 총알 날라와도 그래 까지 거 뭐 맞아서 죽자 이거야 난 천주님한테 가겠다 막 이제 이런 정도니까 그리고 자기의 죽음 하나로다가 평등 사회를 이룬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누이와 어머니가 양반들에 의해서 관군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했던 수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능욕을 받지 않는 세상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대포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홍경원도 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식적인 공격을 자제를 했어요 그러다가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갖고 전주성 바깥에 이제 전주성이 내려다 보이는 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전봉준이 정규 군사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배포도 크고 지략도 있고 탁한데 전주성을 점령하면서 거기까지 같이 점령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점령을 이제 못했던 거죠 생각을 안 했던 거야 그걸 잽싸게 홍계훈이 차지를 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홍의포를 끌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고 거기서 전주성 안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 군대를 물리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전봉준이 군사대를 데리고 나가서 몇 번 공략을 했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걔네들이 너무 높은 데 있어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가 발생이 됩니다 그게 뭐냐 전봉준이 다쳤어요 전봉준이 다쳤는데 다쳤다는 걸 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는 총알도 맞아도 안 죽는다고 하는데 다쳐가지고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봉준이 안 나타나는 거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전주성을 점령했지만 농민군들 내부에서 웅성웅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 대북전단 이렇게 뿌리듯이 홍계훈도 전단을 엄청나게 뿌린 거예요 전봉준 잡아오면 천문학적인 돈을 주겠다 현상금 거기다가 빨리 나와라 너희들 나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당시에 홍계훈이 데리고 왔던 장위영이라고 하는 군대는 다 신식총으로 무장돼 있던 군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무기 자체가 달랐던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했던 연발 사격하는 격발식의 연발 사격하는 이런 총들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홍계훈 부대가 조선 최고의 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무기들 막 팍 쏴대고 이러니까 이 농민군들이 관화 뺏어 가지고 총도 잡기도 했지만 대부분 다 화승총 아닙니까 90총총 요즘으로 치게 되면 1분에 한 발 내지 두 발 정도나 쏠 수 있을까 그런데 쟤네들 같은 경우는 1분에 보통 20발까지 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탕 탕 탕 탕 쏘고 또 이제 딱 격발을 쏘면 되니까 1분에 20발까지는 아니어도 1분에 한 12발 정도는 당시에 총을 쏬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전봉준 입장에서는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봉준이 이제 장두들만 부릅니다 접장들만 불러 가지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지금 점을 쳤다 점을 쳤더니 사흘 있다가 이제 큰 변화가 와서 다 잘 해결될 거다 사흘만 아웃소리라 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잽싸게 홍계훈 쪽하고 새로 감사로 내려왔던 김학진하고 협상을 진행을 합니다 당시 김학진이라는 사람이 내려온 것이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소중한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그 민시정권이 이제 자기 측근들을 다 내려보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려가서 엄청 이제 돈 뜯어와라 이렇게 한 거죠 아마 조선 역사에서 가장 부패했던 세력이 영민 씨 세력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제가 나중에 또 기회돼서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민왕우를 절대 인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명성황우 나는 조선의 국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상업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부패한 여자가 없어요 이렇게 부패한 그리고 그 친족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민시 세력들이 너무나 부패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판단했을 때 지금 저 호남 지역에 자기들 측근 감사가 내려가게 되면 더 불을 지르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립적이고 신망이 있었던 김학진이라는 사람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이 김학진이 나중에 전봉준의 절대적 후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2차 봉기할 때 김학진하고 전봉준이 몰래 무기를 숨겨두고 그 무기하고 식량을 갖고 2차 봉기로 해서 공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김학진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죠 그리고 김학진이 당시에 동학농민군이 요구했던 폐정개혁안 10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김학진이 내려올 때 국왕이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겠다 그러니 당신이 네가 농민군들과 전쟁을 종식하는데 그들의 요구를 다 수용해 주어도 좋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를 탓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김학진이 당시에 폐정개혁안 10가지 몇 가지 이야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청춘과부 제가 허용 이게 제일 대단한 것 중에 하나죠 관리채용에서 문벌을 혁파한다고 하는 거예요 문벌혁파 그리고 아주 당시에도 재미있습니다 일본과 간통하는 자들은 엄하게 처벌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토지는 고르게 나누어준다 토지에 대한 분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가 탐관오리가 생기면 탐관오리는 즉시 다 파직시키고 처형하고 또 태형을 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거꾸로 감사가 허용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제일 위대한 정책을 받아주죠 바로 집강소 설치를 받아주는 겁니다 집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동학의 한 조직이에요 조직인데 이 집강을 전봉준은 어떻게 활용을 하기로 했냐면 바로 수령을 대신해서 지방의 행정을 담당을 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 지방자치제도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김학진이 당시에 집강소 설치를 갖다가 허용을 하고 그래서 자신이 직접 다 공문을 뿌려줍니다 모든 고을 수령들은 바로 농민들이 집강소를 설치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도와주고 그 집강이 지방의 행정을 담당하고 그것과 관련된 후원의 역할을 수령해라 후원까지 후원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수령은 유명무실에 지는 거죠 주민자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한 주민자치인 거죠 이게 그것을 갖다가 김학진이 선뜻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지 않는 수령들 거꾸로 잡아다 권장을 쳐줍니다 그러니까 전봉준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거기다가 전주성 안에 있었던 선화당이라고 감사의 집무실입니다 그 감사의 집무실을 전봉준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봉준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말 자기가 이야기한 지 사흘째 되는 날 합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많은 동학농민군들이 정말 전봉준을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했던 거죠 더욱 놀랬겠네요 진짜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저는 오히려 전봉준에게 있어서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간 전봉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끌어나가는 지도자로 갔어야 되는데 너무 이것을 영적인 측면으로 몰고 갔 것은 그것이 뒷날 자기에게 굉장히 큰 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무너질 때 한 번에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나중에 신과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을 했던 전봉준이 우금지전투에서 패하고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결국은 쫓아갔던 사람들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신인 줄 알았더니 신이 아닌 인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전봉준을 관하에 넘겨버리게 되는 거죠 밀고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늘 순리대로 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혁명도 좋고 새로운 평등 세상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순리를 벗어나게 되면 궁예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정말 순리대로 갔죠 병사들하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황금 가사를 읽고 동남 동료 100명을 거느리고 다니고 꽃을 뿌리고 다니고 이건 순리가 아닌 것이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내용이 있는데 그러나 집강소는 위대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전봉준은 이제 김학진하고 합의 내용에서 모든 농민군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통행증을 줍니다 이 통행증을 주게 되면 다 무사 통과하고 자유롭게 귀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몇백 명씩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시점이 딱 농사를 지을 때였거든요 이제 모내기를 해야 될 처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다 농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봉준은 자기 몸도 다쳤죠 그러면 자기들이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게 되면 자기가 한 거짓말이 탄로가 날 거고 그럼 농민군대가 와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동요하고 있죠 농민군들이 왜 저쪽에서 신식무기 갖고 갖고 계속 대포 쏘고 또 천문학적인 금액 내세워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박만 오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하고 화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어쨌든 패전개혁안 10조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갑오 경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이렇게 농민군들이 전주성을 점령하면서 거꾸로 한반도에 일본 군대와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조선정부가 그렇게 무능한 거예요 고종하고 민항우가 이 두 사람이 당시 농민군들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조선관군으로는 안 되니까 청나라에게 군대를 요구하죠 원세계에게 위안스카이에게 요구를 하게 되고 위안스카이는 당시에 그걸 빌미로 군대 들어와서 완전히 조선을 완전히 합병시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청나라하고 일본하고는 천진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느 한 나라가 어느 다른 나라의 군대를 파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나라도 같이 파견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일본이 이것을 기회로 삼은 거죠 그래서 동경에 대본영을 임시로 설치를 합니다 대본영을 설치를 해서 동학당 척결군대를 따로 조직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 동학당 척결군대야 부대 그래서 이들을 동원을 해서 한반도로 진주를 하면서 바로 경복궁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경복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인천으로 도착해서 바로 청나라 애들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대포를 끌고 경복궁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포를 경복궁 에다 막 쏘은 거죠 뭐 당시에 관군들이 제대로 경복궁 지키는 상황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신식 무기를 갖고 들어와서 막 쏴버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고종이 꼼짝도 못하고 항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실질적인 내정간섭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1894년부터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그 권력을 장악을 한 상태에서 일본 군대가 청나라를 기습 공격을 하죠 그게 바로 풍도해전입니다 일본 군함이 아무 생각이 없었던 청나라 군함 저 경기도 화성시에 바다로 나가게 되면 서신 앞바다에 가면 풍도 풍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지나가던 청나라 군대를 완전히 격팔시켜버리죠 그걸 통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청나라가 이게 무능한 군대였는지 일본 군대한테 계속 연전연패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청나라 애들이 군복을 벗어가지고 농민으로 우리 조선 농민으로 위장해서 도망다니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완전히 권력을 잡게 되는 것들이죠 이런 장면들을 이런 것들을 전봉준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전봉준한테 비밀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비밀편지 내용이 동작강 그러니까 한강까지 올라와줘라 지금 이 일본군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는 농민군의 봉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 흥선대원군의 비밀편지 때문 아니어도 전봉준은 봉기를 다시 2차 봉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이 상태로 나가다가는 외세에 의해서 나라가 결단나게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당시에 김계남 김계남이 남원에 진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주성에서 화약을 맺는 그 순간부터 김계남과 전봉준은 틀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정말 둘도 없는 사이였는데 틀어졌는데 그것은 아마도 김계남의 보다 과격했던 생각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열혈 스타일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봉준하고 김계남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전봉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가체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봉건 왕조를 갖다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국왕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왕조는 인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전봉준의 생각이었고 그리고 김계남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예의권을 하느냐 새 나라를 네 이거는 전주이시 왕조 필요 없다 다 싹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백성에 의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김계남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생각 차이가 결국 갈등의 요인으로 커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봉준이 2차 봉기를 하기 위해서 김계남에게 내가 전방에 설 테니 나를 후원해달라 공식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김계남이 거절을 하죠 거절의 명분이 올해 운세가 좋은 운세가 아니다 그러니 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전봉준이 누구와 연대를 하느냐 북접과 연대를 합니다 북접이 우리가 동학은 남접북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북접의 지도자가 해월 최시형이었죠 그리고 해월 최시형의 수제자가 손병이었습니다 의함 손병이 독립운동 33인 대표였죠 의함이 아주 정말 대단한 장수였었어요 뛰어난 동학 농민군의 지도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당시 해월 같은 경우는 남쪽에 있는 남접들 북접은 충청도서부터가 다 북접이에요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 있죠 그리고 남접은 호남쪽이 남접이었고 그래서 그 남접을 무시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손병이의 간청으로 인해서 남접과 북접이 연대를 하게 되죠 연대를 해서 그 연대를 갔다가 손병이하고 전봉준이 만나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의형제를 맺게 되죠 당시에 전봉준 40, 손병이 34살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고 막사해서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밥을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시 삼례로 모였을 때 그 의기 추천했겠습니까 남접의 지도자 전봉준과 북접의 지도자 손병이가 만났고 해월 최시형이 동학 농민군 전체 동원령을 내렸어요 대동원령을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동학교도들이 삼례로 집합을 했고 그 삼례에서 공주로 진격을 하게 된 거죠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관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우금치 전투에서 먼저 일본군이 우금치를 점령하고 있었고 개들링 소총에다가 또 기관단총 이런 것까지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시천주 조화종 영세북망 망사지를 외치면서 올라간다 한들 그 무기 앞에 당해낼 수가 없게 된 것이고 특히나 비가 내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포스들의 화승총을 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동학의 마지막 안타까운 패배로 이어졌던 것이죠 정신력만으로는 안 되는 일본의 간악한 회유에도 불구하고 형장의 이슬로 스스로 나는 죽음을 기다린 지 오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일본 순사와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이 확 떠오르네요 그때가 다리가 부러져 있을 상태여갖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거거든요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책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부군수 조병갑은 농민들에게 면세를 약속하고 또 황무지 개관을 허가납니다 과연 지켰을까요? 가을에 강제로 걷어갔습니다 만석보는 농민들의 피땀으로 건설했는데 물 썼다고 물세를 받아갔죠 난리가 나야 정상의 상황이고 결국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막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린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정치를 떠나서 인간에게는 신이 성실이라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성실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몰라서 그럴까요? 알고도 뒤집는 겁니다 왜냐? 얕잡아 보니까 그렇죠 함부로 해도 거짓말로 속이고 얼굴 바꿔도 그만이니까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전복중처럼 해보자 이건 절대 아닙니다 너무 조용하다는 말씀이죠 폭력 사태까지는 아니래도 나라가 이게 시끄럽고 지도층 인사들이 너도나도 성명을 발표하고 단식 투쟁도 시작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이죠 언론이 제구실은 커녕 정권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민중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당수는 나라가 적당히 잘 돌아간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갈 건지 걱정스럽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함부로 약속하지 않는 국민 라디오 약속은 지키는 방송 전형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